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준의 베이비컷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성장과 물가만 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달 금융통합위원회 금리 인하 관련 질문에 앞으로 1, 2주 사이 외환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2조 7,1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1.1% 증가한 수치로 창사 첫 연매출 1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맞춤형 피드와 쇼품 서비스 등으로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커머스 경쟁력을 확대해 실적 순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국내 ETF 시장에서 미국 주식형 상품이 사상 처음으로 하루 거래액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미래에셋 자산 운용 타이거 미국 S&P500 ETF의 거래대금이 총 4,553억 원을 기록해 국내 상장 ETF 가운데 1위를 나타냈습니다. 업계에서는 S&P500 지수와 같은 기초 자산 지수를 90% 이상 그대로 추종하는 일반 주식형 패시브 ETF가 거래대금 1위에 등극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첫날부터 해외 투자 ETF의 거래가 몰리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개인들의 한국 증시 탈출 추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점도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 부통령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해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임상현입니다. 전문가님 계속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요새 유행인데 그 틈새에 머스크 트레이드라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 기업에 대한 어떤 하고자 한 일 이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 기업 또 테슬라 하고자 하는 업종을 또 분석을 한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좀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저는 한 달 전부터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다. 그것도 압승이 될 거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됐죠.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는 헤리스가 될 거다. 또 선거 당일날 어떻게 보면 투표한 사람의 출구조사에서도 앞서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인지 왜 몰랐을까 하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주식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경제는 절대로 정권이 바뀌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죠.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충격이 실제로 데이터로 발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가장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뀔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먹고 살기는 어떻게 보면 힘든 내부적으로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좀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는 현재 하나만 하나 거의 압승이다. 정확하게 예측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당선 이후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보험 무역지, 관세, 감세 정책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합니다. 달러 강세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부분에서 달러 강세는 기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핵심은 무조건 일자리를 제조업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경쟁력을 회복을 좀 해야 되죠. 달러 강세를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달러 약세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이 다시 한번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미중 패권에 집중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걸 종식을 시키는 건데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어떻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종식시킬 것이냐. 이거는 한국식 해법입니다. 기존에 있는 휴전선을 그대로 그냥 휴전만 하는 거죠. 휴전만 하는 부분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 가입을 20년당 중지시킨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알아서 전쟁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는데 20년 동안 현 상태 고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게 되면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어떻게 보면 빅딜을 하는데 조건이 당연히 있겠죠. 중국과 절대로 손잡지 말 것.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리고 이란 쪽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트럼프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죠. 아직 껄꾸롭게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제재를 강력하게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두바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순위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와서 뭘 하겠느냐. 지금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중국과 북한은 벌써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그런 가운데 그걸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쳤을 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렇게 지지역적 리스크를 일으켰는데 이미 물 건너갔죠. 그러면 한국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유화적인 제스처 하지도 않는 우리가 보통 외교적에서는 기브앤테크죠. 우리 무료비자 해줄게 뭘 해줄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한정게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애의 전략들이 있죠. 그리고 당장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장 방위비인상 10배 할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쳤죠. 결국은 첫 통화에서 우리 군함을 만들 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한테 맡길 수 없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북한 말도 마세요. 오물풍선 7천 개 날리고 GPS 교란하고 IRB 쏘고 골창부 죽겠습니까. 그래 트럼프는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빅딜 이념을 떠나서 무조건 딜을 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삼각수렴령의 패턴들이 언제 탈피가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지난 금투세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예상 외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리스크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헤어난다면 다시 한 번 갈 수가 있는데 충격에서 헤어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은 환율이죠.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절반 꺾어지고 만약에 추세이탈이 다시 한 번 되면 이런 리스크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고 막상 트럼프가 마침 한국 머니 머신처럼 막 뜯어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어떤 그런 제처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 현재 머스크가 상당히 현재 정부의 효율위원회의 위원장이 됐죠. 규제 개혁.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아끼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도둑놈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그중에서 정부의 효율위원회의 약자를 어떻게 바꿨냐 하면 대문자로 도지라고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정책, 자율주행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기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해서 자국의 공장을 유치하게 해서 IRA라든가 또는 칩수법을 약간 수정을 한다는 뜻이지 그 산업을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도 2차전지 쪽이죠. 리튬포스라든가 이런 종목 부분들이 오늘 올라주고 있는 제이요라든가 2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 피해 종목인데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악재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도 약간 껄끄럽지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그다음에 핵심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양자 그다음에 AI 쪽 이 부분들이 미중 제재가 상당히 중국 제재가 강하죠. 자율주행 쪽에 또는 AI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다음에 플러스 바이오 이런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 번 겪어봤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시장 분석 먼저 들어봤는데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예측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아직 시장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로 채워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종목들 여러 개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셀트리온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9만 500원, 비중은 50%입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영업이익 적자라고 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금리가 오르면 제약주엔 불리하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셀트리온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제약주 전망은 어떨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18만 1,500원입니다. 전문가님 비중도 50%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계속 가지고 계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겠는데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은 기회에 불과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간세 정책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딜레마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글로치는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죠. 그리고 현재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셀티론은 성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또 셀티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CDMO 부분들 또 강화를 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ADC 쪽의 어떤 방식 약물항체 결합체가 대세인데 그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쪽이죠. 그래서 특허가 만료된 약품에 대해서 재빨리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재현해서 동등성을 확인한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차지하는 부분들 이런 전략에서 좀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력들이 더 가소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 15년에서 17년 사이에 셀티론 열풍, 바이오 열풍이 불었던 것도 특허 만료 기간하고 겹쳤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이후부터 특허 만료된 블록버스트 거업 약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4만 원이 17만 원까지 빠졌고요. 또 절반까지 20만 원까지 되돌림을 주고 있는 사항이다 생각이 되고 다시 한 번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18만 원 선 왔는데 18만 원 선에서 지금 승구르기 공면이 전개되다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어 보입니다. 또 이슈가 되면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19만 500원인데 충분하게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당분간은 좀 약간 무겁기 때문에 박스콘 내지 마디멤에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20만 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가 오면 비중 축소를 좀 했다가 다시 저가 재매수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생물보안법 이슈도 그렇고 상승이 기대되긴 하지만 일단 20만 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고영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1만 200원, 비중은 15%입니다.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표가 1만 2천 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손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적당한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제시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2% 빠지면서 9,6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고영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로봇 수술 관련된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다시피 반도체 장비, 일부 HBM 쪽으로만 시세가 많이 나고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나 이쪽에 특화된 부분만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고영이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짐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2만 4천 원에서 보통 반토막이면 1만 2천 원인데 1만 2천 원을 살짝 더 하해를 해서 9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신저가를 약간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신저가까지는 아니고 9,400원 이 내외에서 하락이 멈춰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고 또 1만 원에서 1만 2백 원에서 살짝 빠졌습니다만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바닥을 다중바닥을 다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슈팅 과정이 좀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슈팅이 되면 냉랜점 약 1만 3천 3백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1,250원 플러스 알파선 그래서 약 1만 2천 원 정도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1만 2천 원 선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1만 2천 원 넘어간다면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5만 9천 4백 원이고요. 비중은 42%입니다.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단가도 낮추고 비중도 커졌습니다. 로봇주가 잘 나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못 가네요. 로봇주 잘 아시는 임상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13만 1,200원입니다. 로봇주 잘 받으시는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머스컷 트레이드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 부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쇼킹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에 종기차 시장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30년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종기차 시장을 석권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고급 스포츠 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양산 체계를 갖춰서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처음 이야기했던 거고 2016년도에는 어떤 이야기했냐면 자율주행 차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율주행 개념. 그렇게 좀 했던 거고 그대로 10년 후에 뭘 이야기하겠느냐. 바로 로봇을 이야기한 거고 자기 사업에 가장 극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배팅을 한 게 뭡니까? 트럼프와 함께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주항공 쪽, 자율주행 쪽.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화성까지 진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함께 우리 화성에 부동산 투자를 하자. 이렇게 궁합이 맞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트렌드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면 현재 인류는 앞으로 30년, 50년 내지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 많은 인구를 대체하는 부분들이 휴머레이드 로봇이고 인류보다 더 많아진 시대가 분명히 펼쳐질 거다.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휴머레이드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의 상용화, 자동차보다 더 싸게 만들겠다는 전략들이 좀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거의 맞불 작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휴머레이드에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해외 업체밖에 사실은 없고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휴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겨우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2차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봇티스가 2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바닥을 서서히 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종목에도 좀 해당이 되죠. 차트, 올간 차트로 보면 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23개월 그러니까 2년 동안 상승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고점에서 몇 년을 쉬어줬냐면 정확하게 1년을 쉬어줬습니다. 2대1의 법칙이죠. 그리고 쌍바닥이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2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코 삼각수련량으로 보이다가 탈출할 수 있는 기미가 상당히 보이거든요. 단기 고점은 약 16만 원 정도 되는데 15만 9천 원 매수관 터치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비중을 담아보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휴머리드 로봇 전쟁 플러스 여기에 대한 부품, 주 이런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개의 어떤 색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휴머리드 종목은 렌보드 로봇 투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종목은 잘 골랐습니다. 이슈가 좀 되기를 한 번 바라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일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보니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이트질로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만 5,400원, 비중은 40%입니다.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최초 매수가는 2만 9,000원이었는데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근데 낮춰도 낮춰도 못 따라잡네요. 지금 한 번 더 낮춰볼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2만 200원입니다. 지금 비중도 큰데 좀 많이 밀려난 상황이에요.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좀 하고요. 또 하이트질로가 K식품 이런 열풍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사실은 없습니다. 순환 매가 떠올라주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약간은 저평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원히 그렇게 대리한 부분은 없지만 또 현실적으로 탄력이 약간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순환 매로 한 번은 올라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이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이거는 장담을 못하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한 번 시세를 좀 낼 걸로 생각이 되지만 단기나 중기 전략은 박스권 상단에 비중을 줄였다가 보신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19,000원에서 22,000원 그 사이에 박스권이 몇 달 동안 지금 3번, 4번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 3번 갈지 아니면 바로 이번에 뚫어서 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2,000원 정도 되면 현재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 번 저가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추메는 약간 부정적이다. 한 종목에 말아야지 한 30% 넘어가면 좀 힘이 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40%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박스권 상단인 22,000원 선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최근 몇 달 정도 됐는데 주변에서 8만 원에 산 사람들도 많아서 나는 저가에 사는 거겠지 생각했었지만 장도 계속 빠지고 오늘 화가 나서 팔아버릴까 하다가 손해가 너무 커서 꾹 한 번 참았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라고 차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삼성전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자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는 5만 7천 원이거든요. 전문가님 얼마나 기다려야 갈까요? 삼성전자는. 좀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를 살까요? SK헤넥스를 살까요? 계속 물어보면 대단수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사라. 왜? 최고기 때문에. 저는 절대 결사 반대를 했죠. 무조건 SK헤넥스를 사야 된다 하는 것이 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스마트폰하고 가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100% 반영이 안 된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SK헤넥스에 비해서 기술력이 딸리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HBM의 기술에서 SK헤넥스가 더 앞서가고 있고 더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HBM3, 이곳에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는데 8단입니다. 8단. 그러니까 지금 SK헤넥스는 12단을 상용화를 했고 매출이 되고 있고 16단까지 지금 곧 출시를 하고 있고 HBM4도 6개월 이내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8단, 12단이야 8단을 이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갈 길이 상당히 멀죠.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이런 기술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밸류체인이 TSMC, SK헤넥스, 엔비디아 이렇게 1등 그룹끼리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2등 그룹은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AMD하고 퀄컴, 그 다음에 삼성 오래된 파트너 CDMA를 최초로 상용화해서 퀄컴에게 대박을 안겨준 삼성전자의 고마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데 연대회를 하고 있죠. 2등끼리 연대회의 부분 삼성전자의 소모는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마스터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용화가 아직 안 되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인내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PBR 이래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기술적 반등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언젠가는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이다. HLM이 독주한 이상 당장은 따라가기 힘든데 다른 분야, ESSD이라든가 현재 SSD 분야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 마원, 이런 저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서 CXL이라든가 이런 데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7만 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조금 하셔도 되고 삼성전자는 25%, 35%까지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된다면 냉라인점이 한 7만 원까지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춘 다음에 한 7만 원 정도가 되면 일단은 매도나 비중축소 또는 마디메에 하실 거를 고나하고요. 대략적으로 2평선으로 보시면 122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워낙 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일단 그래도 조금의 더 인내 시간을 가지면 언젠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부 비중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는 3만 8천 원, 비중은 50%입니다. 지난달 매수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증자 논란이 나오고 주가는 빠지고 답답합니다.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5.79% 빠지면서 3만 1,7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비중이 좀 크세요. 50%인데 이수 페타시스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이수 페타시스는 너무 좋은 종목인데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고다층 MLB 쪽이죠. 그래서 AI 엔진, 가속계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용 다층 기판 이거에 대해서 이수 페타시스가 가장 시장 지배력이 크고 또 글로벌 쪽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기술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대한 성장력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7,000원까지가 5만 9,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텐백어였죠. 거의 한 2년 가까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조정이 돌았을 때는 조정이 상대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10배씩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20, 30%, 50% 된다고 해서 조정의 양이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는데 차트로 보면 6만 원짜리가 약 3만 원 반토막 정도 되는데 힘이 좋으면 반토막에서 다중바닥을 하면서 버텨주는 그런 양상이 저는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3만 원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버텨주고 이번에도 약세이지만 계속해서 버텨주는 무난하게 버텨주는 3중바닥에서 버텨주면서 다시 한 번 반등에 성공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중바닥으로 4번, 5번까지 이렇게 행보국민이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바닥부터 3개월이 끝날지 6개월의 에너지 비축을 하고 나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짐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4번, 5번 이렇게 바닥을 하고 나서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비중이 높으시면 4만 5천 원 정도는 의뢰에 왔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좀 낮췄다가 다시 한 번 재묘서하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아직 더 남았다 보니까 일단 정리를 조금 일부 가격선에서 하신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추가하면서 하시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 들어와 있는 종목은 현대무백스입니다. 매수가는 3,150원, 비중은 50%입니다. 일주일쯤 됐습니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시간 끌기 전에 전문가님께 진단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3,070원입니다. 전문가님 느낌이 좋지 않으시다고 해요. 어떻게 진단내려주실까요?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맞으면 좋겠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기후에 지나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현대무백스 부분들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현대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평가된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 AI 이것하고 연관이 되고 있죠. 현대에서도 많이 이쪽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현대무백스도 있고 현대오토예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예보는 시총도 무겁고 또 AI 쪽하고 민감하게 연결되는 구조는 아닌데 현대무백스는 또 시총도 작고 리놈 쪽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시총에 3,600원 정도 되죠. 2,400원이 저점이고요. 한 번 상승의 고점. 이 고점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돌파하다가 무너졌고 두 번째는 돌파 안착에 성공을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대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아틀라스, 현재 올 유 아틀라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테슬라의 옵티모스하고 경쟁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서 현대 쪽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현대무백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예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상승 부분들은 3,300원, 3,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유독 비중이 큰 종목 상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중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해보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주셨을까요? 네,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솔트룩스를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인공지능 관련된 챗봇 서비스 루시아를 최초로 런칭을 좀 했고요. 또 이번에 가장 인기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검색 서비스입니다. 챗GPT나 다른대로 전부 다 검색 서비스로 넘어갔는데 챗봇에 대한 한계가 좀 있죠. 이거는 할루시아네이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증거 출체를 대는 여러 가지의 검색과 챗봇의 중간 형태 이런 것들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솔트룩스는 이런 쪽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구보라는 검색 서비스를 완벽하게 지금 물론 테스트 버전이지만은 출사표를 던졌다. 그래서 최근 가장 인기가 있는 퍼플렉시티에 견줄 수 있는 확고한 검색, 챗봇인데 검색을 기반으로 한 또 레퍼런스를 인용 출처를 기반으로 한 할루시아네이션을 완벽하게 완벽한 제거는 아니겠지만 또 충분히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국내 최대의 특허 보유 81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 장대의 양봉이 나왔는데 그대로 나서 밀리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고 매수가는 4시가, 그 다음에 올해의 시가고요. 손절가는 2만 원, 그 다음에 국효과는 약 2만 7천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온 내일장 대안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다 목표가로 20만 원 잡아주셨고요. 고용은 1만 2천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안주로는 솔트룩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추후 전략은 임성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